여러분의 영어 건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ylin입니다 인터넷에 SNS 계정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올렸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악플을 달아요 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가 그 마음을 오늘 치료해 드릴게요 라는 문장을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그의 인스타그램은 이라는 표현이죠 대신에 그녀의 인스타그램 이라면 나의 인스타그램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의 핵심 표현이 바로 hateful comments 인데요 comment가 우리가 코멘트를 날리다 이런 말도 우리 쓰잖아요 그 말이에요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댓글 다는 거 있죠 댓글은 reply가 아니고요 comment라고 합니다 comment 한마디 남기는 거니까요 그 앞에 단어가 hateful hat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hateful이면 아 나 너무 싫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라고 해서 hateful comments가 악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악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hateful comments 라고 한 거구요 어우 내가 어저께 존의 인스타그램을 딱 봤는데 악플이 많이 달렸지 뭐야 이런 뜻이죠 내 인스타그램에 악플이 많아 라고 할 때는 my instagram has so many hateful comments my instagram has so many hateful comments 라는 표현이겠죠 자 여러분 악플에 너무 마음이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자 오늘도 제가 영어로 치료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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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